헬로우 말레이시아 스위트홈의 송강 이진욱 이시영 이도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위트홈은 스릴러, 서스펜스뿐만 아니라 포러까지 아우르는 종합 선물 같은 작품이니까요 보시면서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을 보시면서 재미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See you on 넷플릭스